아니 검사한테 아주 싫어해! 진짜로 나 진짜 오! 우리도 말 좀 해주세요 자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맞습니다 예 자 끝으로 저 이광수 씨 예 본인은 지석진 씨의 귓방망이를 떼진 적이 있습니까? 전 없습니다 이 질문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아 같은 표현인데 뭐하시는 거예요? 좋습니다 이광수 씨 저쪽에 계신 지석진 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?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잡혀가도 난 몰라요 얘기했습니다 얘기하라고 아니야 왜 그래요 잡혀가도 난 몰라요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때렸다는 얘기 그냥 얘기를 하세요 자 파장님 정말 우리 피고인들은 억울합니다 맡은 역할 악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누명을 쓰고 편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정말 착하디 착한 순하디 순한 예 그런 분들입니다 자 지석진 씨 저는 오히려 지석진 씨가 자작극일 가능성이 많다 맞습니다 맞았다고 진짜 무슨 얘기 하세요 지금 잘 있어요 지금 당신 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? 아 그러면 안 돼 그래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 이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조용히 가세요 어 이랑 그 씨 눈빛이 돌아가는데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증거대판지입니다 모두 증거 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양측 모두 범위 현장에 증거를 모아오세요. 각 게임에서 이기면 증거를 드립니다. 수정 판결은 검사 측은 유죄, 변호인 측은 무죄를 입증하는 승리입니다. 알겠습니다. 잠시 수정하겠습니다. 지금 바로 조정경기장 탑장으로 이동하세요. 알겠습니다. 모아봅시다. 이거 옵시다. 맞없다니까. 맞없다니까. 오늘 이 사건은 뭔가를 듣고 있는 거예요? 이 모든 것은 다 정확히 풀입니다. 사전 발경을 받기 위함입니다. 사작중인 분 얘기합니다. 이게 또 뭐 날라가는 거 이런 거 아니야? 아니 이거 뭐. 아 이건 뭘까? 뭔가 빠져빠져빠져나 한 대 바닥에. 야 저 빨간 저. 어 바닥이 좀 미끌미끌한데. 어 비누. 오늘 사건에 진실을 밝히시려면 증거품이 필요한 거 다 알죠. 그럼요. 이번 증거품 수집 첫 단계는. 인간 콜라 사이다예요. 인간 콜라 사이다? 우리가 날라가는구나. 인간 콜라 사이다를 통해. 지금 여기 빨간 선 보이시죠? 이 빨간 선은 진실의 선입니다. 그래서요? 진실의 선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팀이 승리해서 증거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세게 세게 밀면 빠지네. 세게 밀면 저 물로 나간다는 얘기네요. 인간 콜링이래 인간 콜링. 인간 콜링이죠. 인간 콜링. 인간 콜링. 인간 콜링. 한 판 두 장 승리해요. 알겠습니다. 발 발효 땅이. 이거 그냥 이거를. 어떻게 되는 거야? 이거 그냥 이거를. 어떻게 되는 거야? 을 쌍올던 형들이야. 극단형. 악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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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의 천사가 따로 없어. 악의 천사. 악의 천사. 악의 천사. 악의 천사 아니야? 악의 천사? 악의 천사. 악의 무의들 악의 천사. 형. 그냥 형이. 이러지 말고 형이 두통선 한 번씩 다 맞아보는 건 어때? 아 맞아. 누굴게. 누굴게 진짜 형이 맞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야 얼마나 아픈데. 자 하이. 자 자 가요? 자 자 또 탈게. 끝까지 가자. 역의 소리요. 나라면 죽일 거다. 꼭, 꼭, 숨어 있어. 급각이. 요이. 오 정웅이. 가자. 끝났다. 끝났다. 적당히 좀 해. 적당히 좀. 진짜 씨. 형 밖으로 챙겨는. 아니 밖으로 챙겨. 우리 예능 밖으로 끝났어. 예능 밖으로 봤죠? 분명 발뛰인 거 맞죠? 맞죠. 두 정도 프렉트가 없야돼요. 다 보자. 가자. 좋아 좋아. 잘 뜯어. 그 상태를 부위에 타셔야 돼요. 기원형 바로 한 번 가시죠. 아 희원 씨도 운동 되게 안 하는구나. 아.